수박수박 이야이야이야 대박대박 이야이야이야 꿀맛꿀맛이야이야이야 수박들어가면 나 수박빡빡빡빡 야야 얘들아 이것 봐 뭔데 뭔데? 팬분이 우리한테 준 건데 이건 서라거 이건 탤라거 와! 민트 맛 산탕이네 맞아 난 보라색이야 그래 좋지요 우와, 민트야 맛있겠다. 향도 너무 좋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백솔아, 어디 갔어? 감사합니다. 어? 뭐야? 둘 다 어디간거야. 여긴 민트마을 향기부터 시원해 와우 여긴 보라마을이야 어 백설아 어 텔러야 너 보라마을로 갔구나 나는 민트마을 그런 것 같아 우리 말랑이 거래 놀이 할 건가봐 그런가봐 나한테 민트말랑이가 잔뜩 있어 어 나도야 보라색 말랑이가 엄청 많아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음 저는 이거야 민트라테 퍼빗 보라색이 섞여있어 너랑도 잘 어울린다 소리 좋잖아 진짜네 합쳐놓으니까 더 예쁘다 그럼 주언니 공책이요 나도 적 낀건데 이건 보라색이 들어있어 이건 공책이야 그리고 추가해주세요 추가 그건 추가 인정이다 그럼 전 끼고요 민트공룡이 들어있는 요요 이 요요 물핏도 나와 봐봐 오 불빛나지 와우 불빛도 나네 그럼 승인 헉 정말? 그래 그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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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요 진짜 재밌다 불빛도 나고 빛나 우와 우와 오우 이 공책이 있으면 30그랫 노트 정리 잘할 것 같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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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 한번 펴고 진짜 재밌는 부분 이쪽 오우 그 다음에 노트 쓰기 하면 되겠다 우와 와우 민트 롯데 먹어야지 오우 맛있어요 꿀꿀꿀꿀꿀꿀 먹는다 그럼 난 다음 이 파이프 파밋이랑 코슬 태리보이 코슬 요즘 유행이잖아 민트색으로 투명하게 빛나 와우 와우 진짜 재밌겠다 그럼 난 이거야 쭉쭉이 이어요 이거 쭉쭉 늘어난다 그리고 피자 오이씨 이건 쭉쭉이 이어요 그리고 장어팁 피자 이게 언제 내려와 우와 개구리 귀엽다 귀여워 그럼 승인 그래 좋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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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있다 와우 소리도 좋아 그리고 색깔도 예뻐 우와 쭉쭉이 이어요 느낌 좋다 이 코슬 느낌 좋다 소리도 좋아 피자 느낌 우와 푸식푸식해 이거 게임 어떻게 하는 거야 음 이 구슬은 이렇게 이 구슬 5개 중에 내 손에 구슬이 하나나 3개나 5개를 갖고 있으면 홀 홀 2개나 4개를 갖고 있으면 짝 2개 4개 짝 맞 게임 해볼까 음 해보자 자 내가 구슬을 갖고 있어 홀이 깜짝일까 음 홀 방금 뭐라고 했지 방금 내가 홀이라고 했어 정당은 홀 정당 와우 내가 맞췄다 내가 해볼게 잘하는데 너가 해봐 자 해본다 홀에게 짝이게 워키 님도 맞춰보세요 나는 짝 짝 아니 아니 홀 홀 아니 아니 짝 짝 짝으로 갈게 짝 짝 정답은 뿔입니다 아우 뭐야 타워야 내가 뭐라고 했지 너 방금 짝이라고 해서 틀렸어 아우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졌잖아 힝 좋아 마지막으로 난 이 보라색 가방 한다 나도 돈 좀 파업일까랑 바꾸고 있어 오 정말이네 보라색이다 예쁘다 나도 민트색 똑같은 거 있어 볼래? 민트색이야 예쁘지 와우 예쁘다 난 여기 보라색 네모파루 추가 이거 소리 좋아 야색 네모파루 너무 재밌어 뒷면은 잘 된다 소리도 좋아 재밌겠지 재밌겠지 나도 육각파루 있어 그거 나도 있어 내 것도 뒷면 줘야 돼 남면은 재미없고 뒷면 눌러야 돼 예스 그럼 승인 예스 그럼 승인 좋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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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뭘 주실까 이게 예쁜 것 같아 황금화색 진짜 예쁘다 이거 한번 해봐야지 안에서 해봐 오 재밌어 오우 재밌어 와우 그럼 되겠다 나 이 가방 너무 귀여워 오우 백설아 나 여기다 구슬 넣고 이렇게 누르는 거 재밌어 맞아 구슬 넣고 구슬 찾기 해도 되겠다 구슬 하나 넣고 여기다 넣고 찾은 거 하면 되겠다 여기 있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해 아무튼 보라 말라미걸의 대성 오우 우와 이건 뭐지 우와 오 대박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오 오 이거 입술 캔디다 오 대박 하 이거 입술 캔디 오와 음 음 비키 비키 나 이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오우 와우 이거 괴물을 살 수 있어 음 음 흐흐흐흫 오우 열어보겠습니다 오 오우 오우 딸기만랑이 오우 이 안에 포도 포도 개구리알놀이 들어 있어 이거 진짜 느낌 좋다 오우 오우 천사정크 들어있는거 만들어 만져봤는데 그 다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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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이건 뭐지 오 이거 이것도 만든건가봐 수제 말랑이 오오오오오오오 이 안에 개구리알들었어 우와 보라 말랑이 이거 느낌 진짜 좋은데 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 그 다음 우와 오마이미키 이렇게 그렸다 이거 노트인가 봐 노트에 아 이렇게 뒤로 쓰는거 우와 감사합니다 그다음 오우 이게 이걸로 이렇게 그렸어 똑같이 그렸잖아 완전 똑같다 우선 여기 편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여워 편지를 읽어볼 시장 오비키언니에게 안녕하세요 비키언니 저는 9살 모별리에요 저는 급시광에서 나오는걸 보고 언니를 처음 봤어요 그랬구나 스텔라 오비키 백서라 남반장 박세잉 양갈래 아리엘 엄마들 등등 언니가 다 하고 있잖아요 랜덤박스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마이비키 사랑해요 저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선물 너무 고마워요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